일단 비주얼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냄새가 고소고소하네요.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몰 매직 에어프라이어 치킨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는 웰빙 순살 치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치킨과 달리 에어프라이어로 굽는 방식을 적용해서 배달 치킨 대비 칼로리를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저칼로리 웰빙 치킨이며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에어프라이어 약 20분 전자레인지 약 5분 정도만 가열하면 벗바속촉의 닭다리 순살 치킨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뼈가 없는 순살 치킨으로 아이들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이며 배달 치킨을 혼자 먹기 부담스러운 1인 가구 기름에 튀겨서 높은 칼로리에 치킨이 부담스러운 다이어터 집들이 음식으로도 손색없는 초간편 웰빙 순살 치킨이라고 하네요. 마법의 치킨 가루는 본인이 원하는 생닭을 구매하여 본 가루를 묻혀서 에어프라이어 또는 전자레인지 전기 오븐 등에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복합 조미 제품이라고 합니다. 치킨 뿐만 아니라 감자튀김, 단호박튀김, 새우튀김, 생선, 삼겹살 같은 거 요리할 때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전자레인지로 한번 조리해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하게 되면 약 5분 정도만 가열하면 순살 치킨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먼저 뜯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네요. 접시에 따둬 후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약 5분 정도 에어프라이어로는 20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들어가겠습니다. 딱 5분 정도 전자레인지 세팅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사진상으로 보면 치킨 가스처럼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은 직접 체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시는 요린이 분들도 설명서를 보시면 에어프라이어의 조리방법, 전자레인지의 조리방법이 간단 명료하게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5분 돌렸는데요. 5분만에 속이 바싹 익혀가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육질은 닭다리살이라서 그런지 더 맛있어 보이네요. 일단 아이들이 먹기 좋게 가위로 싹둑싹도 잘 잘르고 코코넛 허니버터 시즈닝 말로만 들어도 이름만으로도 정말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뿌려먹어 보겠습니다. 어제 뿌려먹으면 맛있겠다. 뿌려먹어 보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냄새가 고소고소하네요. 우리 딸이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호흡호프 잘 불어서. 엉망하네. 하이몰 종합 쇼핑몰 들어가니까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생생한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몇가지만 읽어드리면 파는 치킨보다 더 맛있어요. 신세계네요 하면서 간단하게 여러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요. 진짜 맛있어. 한두사람이 먹기 딱 좋겠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매직 에어프라이어 치킨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따봉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